그가 대하는 너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온갖 조금빛샷 그가 대하는 너와 나의 이야기 속에서 너도 내고 가득히는 말을 해야 해 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버리고 있어 너의 나에게 흘려 속이도 우선의 같은 걸 안타까운 걸 적어내 온도의 고마운 우리는 그지 말과 기억해 웬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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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정 내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은 일을 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